자 상각 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동그라미 쳐요 정액법은요 취득가액 베이스에요 취득가액의 상각률을 곱하는거야 5분의 1 이런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조문에 보면 상각률이 딱 있어 5분의 1이면 0.2라고 있어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6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애매하잖아요 0.13333 뭐 이렇게 되는거잖아 법조문에 딱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딱 있어 그런식인거야 정율법은요 자 동그라미 쳐요 미상각 잔액을 베이스로 해 미상각 잔액 그래서 회계학이랑 비슷한데 이 미상각 잔액이라는게 여러분들 장부금액을 얘기하는거잖아요 근데 세법상 미상각 잔액이기 때문에 뭐를 반영해야 되냐면 유보를 반영하셔야 되는거에요 유보 거의 파란색으로 되어있죠 상각률은 거기 무시 루트 보여요 루트 이런거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문에 있고 여러분 시험문제 다 옵니다 생산량 비례법 이런거 몰라도 되요 넘겨요 예제 6-3번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포맷으로 할거야 이 포맷으로 강가상각을 한다는걸 배울건데 일단 쉬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6-3번 중앙에 기계장치 A 자산하나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전기말 취득가액이 얼마래요 취득가액이 1억원이요 1억원 전기말 감가상각두기 누계액이 6천만원이요 내용연수 8년이고 정률법은 0.3 정액법은 0.125입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해보라는거죠 케이스 1번 정액법하고 정률법에 따른 범위액만 한번 계산해보래요 정액법은요 뭐 베이스라고요? 취득원가 베이스 취득원가 정액법은 취득원가가 1억이죠 정액법을 적용할때는 유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취득원가에요 여기에 상각률을 곱하면 돼요 상각률로 제시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0.125죠 그럼 범위액은요 1,250만원이에요 지금 정액법에 따르면 케이스 1번, 2번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상각 부인액이 전년도에 있던 전년도에 시인 부족액이 있던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정액법에서는 정액법은 뭐 기준이에요? 그냥 취득원가 기준이에요 대신 이 취득원가는 세무상 취득원가에요 회계상 취득원가에요 세무상 취득원가에요 세무상 그래서 이따가 즉시상각의제가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는 설명드리고 정율법을 보죠 정율법은 뭐에요? 미상각 잔액 베이스죠 미상각 잔액 이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세무상 미상각 잔액 그럼 케이스 1번의 경우에는 뭐가 있대요? 상각 부인액이 500만원 있대죠 그러면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1억원에서 단기말 강가상각 누계액이 아니에요 전기말 강가상각 누계액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전기말 강가상각 누계액이 6천만원이겠죠 상각 전 걸 봐야 되니까 거기에 유보를 더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상각 안 된 거니까 그렇게 계산한 미상각 잔액은요 4천 5백만원인 거예요 여기에 정율법에 상각률을 곱하면 되겠죠 아까 0.3이었나? 0.3 0.3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각 범위액은 1,350만원 세법이 생각하는 거예요 케이스 2번은요 미상각 잔액이요 1억 마이너스 6천인데요 전년도에 시인 부족액이 있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미상각 잔액하고는 하든 관계없잖아요 세무상 미상각 잔액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시인 부족액은 의미가 없어요 4천만원이죠 1,200만원의 범위액이 되는 거예요 1,200만원 이해하겠죠? 그래서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결정되는 논리는 정액법은 세법상 취득원가 정율법은 세무상 미상각 잔액 항상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